준비하십시오. 하나님의 한의 날 다시 한씩 사랑하는 사람을 감사합니다. 웃으시고 싶으시오. 정울처럼 돌려드립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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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이 없어서 고통이 이어서 내 생에 다시 같이 살 수 있다며 눈물과는 지저분과 부여지지 않을 거예요 아직 잊지 마시고 사랑해온 사랑 오늘처럼 이다니 멈출 수 없으리 그리워요 오늘처럼 이다니 멈출 수 없으리 그리워요 박수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 유아